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언박싱 하는 데가요? 와 금이 진짜 많다. 나 고팠어요. 아니 푸덕을지도 않았어. 아 너무 커. 갈비야. 아 저희도 시청자. 이거 내 갈비보다 커요. 너보다 크지 당연히. 자 여러분. 언박싱. 제주도에서 방금 보내온 제주 획득. 엄청 커요. 아니지. 이걸 잘라야 돼 이렇게. 이건 등갈비잖아요. 토마호크 갈비 틀냐? 토마호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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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잘라달려니까. 자기들이 판 고기 아니. 그게 원칙이래. 원칙이 어디 있어? 자기들 다 해서 필수상에서. 딱 봐도 삐졌으면 얼른. 다음부턴 안 가져야겠네. 토마호크. 토마호크. 그리고 이거 보내주신 분이. 우리가 다 서울 촌놈인 줄 알고. 깔끔하게 보내줬네. 고기 진짜 깨끗하게. 고기 진짜 깨끗하게. 그러니까요. 너무 깔끔한 거. 왜냐면 여기 털 송송 나있으면. 빈정 상하거든. 이거 보충장에 생긴 코스 찍어놓아야 되겠어. 이야. 질 봐. 그죠?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. 참치도 먹고. 공부해주는 거야 다? 우리 먹은 거 한 번 더 가는 거예요. 네. 유인이 먹었나? 그래 이거 알기 좋아. 더운이 있잖아. 더운이 있잖아. 파주같이. 아 뿌리 미쳤어. 공부해요 감사합니다. 잘 먹으세요. 고기 오빠 잘 먹겠습니다. 고기 충분해요. 아 고기 진짜 안 와요 형. 이거 먹은 줄 알았는데. 먹어봐. 먹어봐요.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기 진짜 맛있어. 가로 lol 가로差가 mate어. 어때? 그러니까 제가 드셔. 끝 cutble. 아후. 내가 좋아하는 떡갈데. 무슨. 한 달군의 방금 대단 Chop. AMAG JAMESI. 참 Lautė copied. Okay. 아owej의 herbal 분. 이거를 먹僅니까. quarter Cara Schn Virus. lapping 다 못 먹oked siguiног som. 한번 먹 booty. 너랑 산 안 산거지? 막 사절이 연장보여 안 산거였어? 응 뒤집을래 보여줘 조인아 요렇게 해? 밥이 들어가야 달아 우리 홍대형이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적대기 뜨는 것도 한번 보자 대기 우리 멤버가 안 보였어요 누훈이는 지금 코로나 거의 걸린 상태고 누가 누가 누훈이 이게 바로 발굴클라스 이게 바로 발굴클라스 이게 맞히지? 원래 사러 퍼포로가 타요 아 감사합니다 옆에 가면 드세요 둘은 뼈에 붙은 거 진짜 맛있어 그래 ㅋㅋㅋㅋ 왜 이렇게 먹는 거 하는데? 홍삼합 가까워 왜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왜 이렇게 터진 거야? 너 지금 슴승으로lijk 슴승 빼불러? 난 안 터져 나는 지금 배 터지고 있어 배 터진다고?! 뭐 먹어봐요 원래 적게 먹었는데 nosoi 다시 덜어줘 그럼 챙겨줘 저만 이거 다 먹어봐 이거 넣어야? 어 너 그럼 챙겨줘 just Genesis vocal 덜어줄게 같이 먹었어 지금 같이 먹었다 덜어뒤자 못 먹네 감사합니다 다 먹고들 하지? 뭐 이거 봐 이게 근데 맛이 바뀌면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뒤져볼라긴 한데 거기에다가 구기에다가 이렇게? 와우! 너 너무 많아요! 너 집이랑 말을 많이 해주실래? 네? 응? 전 별로 안 썼어요? 목이랑 먹으러 가. 왜? 안 줘요? 너 많겠네. 왜 그래? 안 줘요? 안 줘요? 저 차 바꿨습니다, 여러분. 이걸로. 블랙 배치. 레이스 하려고. 이거 차 바꿨다고? 그래. 뭔 자동이야. 자동이야, 다 잡아. 오빠, 이거 별 뭐예요? 별동자들 떨어져. 오빠, 뒤에 어떻게 가요? 우와! 우와! 죽인다! 빠져! 야, 셀카 찍어. 야, 셀카 찍을래! 타봐. 일단 타, 일단 타. 문 닫겠습니다. 못 잘지? 우와, 잘한다. 우와, 지혜다, 오빠! 우와! 고기 먹방 다 끝났네? 우와, 이거 뭐야? 근데 별모양? 별모양이 아니고 은하수 몰라, 은하수. 은하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나 다 밀고 있는 식이. 내려, 이제 끝났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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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설계놨어. 오, 와, 일곱 끝났어. 야, 니 차다.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리네, 지혜가. 이거 딱 눌러봐. 누르고 있어. 그렇지. 뭐야. 그렇지. 뭐야. 아! 차 온다! 차 온다! 와 미쳤네 안녕히 계세요! 우와 뭐야! 수고하셨어! 안녕하세요! 오오오오오! 색깔이 너무 예쁘다. 나 라이크가 아닌 거 같은데? 여기는 무광, 여기는 유광 이게 너무 예쁜 거야. 근데 안에도 보라색이야. 이게 바퀴가 돌잖아 가면 이건 안 돌아. 딱 서있어. 이 알마크는 그대로 있어. 이거 이제 치워야 돼요? 어. 치워야 돼. 네. 아, 어. 야 만수야. 너는 좀 형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잘 안 닦여. 어디를? 더 닦아야 돼? 어! 맞네! 종이도 있네. 방송에 정말 열심히 닦은거 같아요. 닦으면서 그니까 배포차 있었는데 닦으면서 분리가 됐나? 뭐야? 땀 흘리고 있는 잘생긴 원퀴 멋있는 원퀴즈 오늘도 열심히 기름을 닦습니다 장사가 끝난 거 마무리하는데 사장님이 와 진짜 꼼꼼하게 닦으셔 오우 쉣 이건 뭔가예요? 기름 제거하는 거? 매장을 이렇게 해놓고 오토바이로 밟으면 그냥 닦아요 비틀어서요? 아무리 닦아도 이걸로 안 닦으면 기름이 남아있어 왜 놈들아? 와 그냥 사라져 알코올처럼 와 이렇게 해야 고깃집으로 성공하는구나 그렇지 그래야 로백탑으로도 무엇으로 했을까? 이야 아니 언니 기가 막힌네요? 아니 이렇게 뽀독뽀독해 뽀독뽀독해야지 과일도 사온 거예요? 사왔지 다이어트 집으로 으아~~ 으아~~ 잘해? 나 올.. 올해... 잘 먹었어 자 여러분 홍대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방송 끄고 좀 이따 봐요 뿅 뿅 씩